야, 난 카이야 우리, 우린 스페이스 컵이다 스페이스 컵? 그게 뭔데? 아,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경찰이라고나 할까? 어? 근데 이거 뭐지? 맛있는데? 아, 그거 자장면이야. 근데 지구에는 왜 온 거야? 골드라, 너도 대답 좀 해라. 지구가 좀 위험하거든. 뭐? 지구가 위험해? 우리 이제 친구하는 거지? 친구! 친구? 그래, 친구. 친구하자. 외계 생명 제너지야. 정찰 실시! 왜 이래! 왜 날 미치고 그래! 그래! 어? 어? 어?